안녕하세요. 저는 두나무 FDI팀 손빈섭입니다. 저희는 업비트에서 FDS를 개발하고 있고 본 발표에서는 저희 업무 중 AI 테크닉과 엔지니어링을 활용해서 고객분들의 자산을 지키는 일에 대해 공유 드리려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두 번째로 AI FDS에 대한 소개 세 번째로 활용 성과와 현황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용어 정의를 하면요. 발표 자료에 피싱 스캠으로 용어를 주로 썼는데 한국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쓰이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FDS는 상용 용어인데요. 프라우트 디텍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본 발표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는 보이스피싱과 해킹 시도에 대해 다룹니다. 이제 현재 실태에 대해 살펴보면요. 보이스피싱 문제가 굉장히 크고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20대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고 의사나 변호사분들도 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향간의 이미지나 인식과 달리 피해자들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부족하시거나 미숙해서 발생하시는 것이 아니며 누구도 피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국가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 통계를 보시면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에서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예상하시나요? 통계 보시면 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이 무려 3조 8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여러 기관, 기업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통계를 보시면요.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도 5조로 돌파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예상보다 웃도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 통계를 확인함으로써 느낄 수 있습니다. 업비트는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많은 고객자 자산을 다루는 거래소이다 보니 많은 피해 시도에 대비합니다. 기존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이체받은 경우 입금 후부터 30분 동안 입금된 금액만큼 ATM에서 출금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 이체 제도가 있습니다.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이며 업비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제도를 우회하는 보이스피싱이 시도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연된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을 기다려서 출금하는 패턴으로 시도됩니다. 다음으로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모바일 창첩장 혹은 고객님의 택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이 피해자의 디바이스에 설치되고 그 후에 은행 등 금융기관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하면 전화를 가로채서 사실은 피싱범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수법입니다. 분명 해당 기관의 전화번호로 걸었는데 피싱범에게 통화가 연결되고 이로써 피싱범이 하는 협박에 매우 설득력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AI를 통해 가족의 목소리로 통화가 걸려오고 출금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외에도 기존 대화 내역을 기반으로 실제로 지인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진흥화되는 수준이 매우 높으며 고도화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FDS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입출금이 업비트를 통해 시도됩니다.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에 의한 출금 시도입니다. 이 출금들을 수많은 정상 출금들 속에서 탐지해내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자의 지령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피해자 본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입출금을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한적입니다. 해킹의 경우는 타인이긴 하지만 본인의 개인정보나 인증정보에 대부분을 획득한 타인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생각해보시면 꽤나 어려운 테스크라는 것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도식화해보면요. 혹시 통계 수업을 들으셨었거나 관련 아티클을 읽으신 적 있다면 보실 수 있는 장표인데요. Confusion Matrix입니다. FDS의 개념을 가장 단순화해서 묘사하면 이와 같은 세팅입니다. 시스템이 문제 있다고 판단한 경우의 0일이 오른쪽 왼쪽을 나누고요. 실제로 문제 있는 경우의 0일이 위아래를 나눕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FP는 시스템은 문제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앞전 상황 기준으로는 시스템은 보이스피싱 해킹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정상인 경우입니다. FDS의 꼴은 문제 있는 경우를 문제 있다고 잘 분류하고 문제 없는 경우를 문제 없다고 잘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그럼 시스템의 대부분의 문건을 문제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끔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많은 입출금이 시도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예를 들어 1,000건 중 일부건, 매수수건과 같은 형태로 의심권을 적게 유지하는 것 역시 동시에 중요합니다. AI FDS 모델의 설명에 앞서서 기존의 룰 기반 FDS를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출금 아이디가 다음과 같고 출금 시각, 원화 가치, 자산의 개수, 자산 총류 등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룰 기반의 시나리오 셋은 원화 가치가 5천만 원 이상이고 자산 종류가 이더리움 혹은 비트코인이면 의심 혹은 원화 가치가 3천만 원 이상이고 해당 유저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 의심 이런 것과 같이 엔드오월 셋으로 시나리오 셋을 구성해서 룰 기반 FDS 셋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룰 기반 FDS는 적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좀 우회하기 쉬운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것을 실시간으로 해당 룰에 대한 우회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대응을 하기가 실시간 쪽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한 AI FDS의 형태를 쉽게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값들의 엔드오월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필드가 AI 모델에 의해서 한꺼번에 고려되어서 스코어 값을 결정합니다. 인풋 데이터는 위와 같은데요. 시계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API 등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서 인풋셋을 실시간 검사 상황에서 생성하고 모델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 인풋셋을 잘 구성하는 것은 모델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경우 특정 기준을 우회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새로운 피싱 패턴을 실시간으로 학습해서 그와 유사한 패턴의 건들을 룰 수정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회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시간으로 우회 패턴을 학습합니다. 첫 번째와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오늘 오전에 새로운 우회 건들이 시도되면 해당 데이터가 그 이후의 검사에 대해서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쿠바이티스를 활용해서 셀프 헬링이나 고가용성 운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감지의 사유가 블랙박스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머신러닝이 지적받았던 부분인데요. 성능이 좋은 것은 알겠으나 모델이 어떤 경우를 판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저희 업비트에서는 모델의 감지 사유를 시각화해서 판단에 용이하시게끔 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보시면요. 설명에 앞서 저희 FDS에서 실제로 학습에 활용하는 퓨처들이다 보니 블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심도를 올리는 요인이 빨간색이고요. 의심도를 내리는 요인이 파란색입니다. 해당 주소와 입출금 기간이 2.58 이렇게 블러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예시를 보면 해당 필드의 값이 의심도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0.11이라는 값과 마찬가지로 의심도는 결과적으로는 낮은 결과로 판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심도가 높은 예시인데요. 최종적인 값이 0.98로 산출되었고 실제로 그 모델의 학습 판단 사유 역시 빨간색이 굉장히 많고 파란색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화가치가 해당 값인 게 의심도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사실 원화가치가 정확히 저 값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건을 판단해서는 의심도를 내리거나 올리더라도 저만큼 올리지 않거나 이렇게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건 바이 건으로 다르게 모델이 판단하는 좀 더 섬세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플로우를 설명드리면요. 입출금이 발생할 시에 해당 입출금을 검사하기 위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에게 인풋으로 투입하기 용이한 형태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델의 판단 과정이 있게 됩니다. 이후에 피해 관련 출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금 추적에 특화된 온체인 트레이서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금 추적 및 피해 연관 지갑 주소 동결 등 절차를 협조하게 됩니다. 해당 주소들은 입출금 검사 등에 사용되며 해당 주소로의 출금 동안 2차, 3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입출금 FDS 검사와 온체인 트레이서 시스템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플로우를 보면 이벤트가 발생할 때 처리 절차가 있고 그 결과로 예측 결과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의심권으로 산출된 경우들에 대해 저희 24시간으로 고생해주시는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해주시고 판단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피해를 실제로 차단하는 케이스를 세 가지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 1억 7천만 원으로 두 번 정도 출금 시도된 경우를 차단드린 경우입니다. 입싱범에게 설득당한 피해자께서 투팩터 인증 번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액션에 협조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시도되기 때문에 해당 입출금이 문제되는 입출금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행히 피해를 방지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 인증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선불폰 개통 사례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패턴이기도 하고 대담하기도 저희 고객센터와의 상담 역시 피싱범이 고객의 아이디 통해 수행한 경우입니다. 약 8억 원이 넘는 피해일 뻔했으나 다행히 모델을 감지했고 거절드려서 고객의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피싱 문자 수신 후 피싱범과 직접 대면 통해 신분증 개인 정보, 계좌 정보 일체를 제공하신 경우입니다. 이후 비대면 통신사 개통 통해 로그인 등 액션 후 출금이 시도된 경우이고 다행히 해당 건 역시 FTS 모델이 감지할 수 있었고 피해를 막아드린 사례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개인 정보나 인증 정보를 모두 가진 타인이거나 혹은 피싱범에게 설득된 피해자 본인이시거나 등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지만 이 사례들처럼 최대한 피해 방지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온체인 트레이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피해자금 추적 모델 통해서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의 자금에 대해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학습을 이용해서 수많은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과 피해자금이 흘러간 트랜잭션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출금이 발생한 첫 주소로부터 여러 트랜잭션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머신러닝 모델은 피해자금이 흘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랜잭션을 찾아 나갑니다. 예를 들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피해 출금인데 이렇게 여러 세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금이 결국 타고래소로 흘러가는 경우입니다. 시스템의 자동 추적 결과를 기반으로 피해자금이 흘러간 지갑 주소들에 대해 자동으로 모니터링 주소를 등록하고 이런 피해자금이 이미 흘러간 주소들로 이후에 시도된 출금들 역시 피해 출금일 확률이 높게죠. 이 데이터를 FDS에 반영하여 2차 피해를 막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적 모델을 활용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한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올해 6월 도지코인과 관련해서 피해 제보가 발생했고 해당 출금권을 대상으로 원체인터레이서 시스템이 작동되어 피해 관련 지갑 주소들을 모니터링 등록했습니다. 추후에 관련 입출금이 발생했고 해당 지갑의 점유자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범죄 관련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다른 업비트 유저들이 피해 관련 주소로의 입출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차, 3차 피해들을 방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의 경우에 해당 사례에서 추적한 주소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노드는 추적을 시작한 첫 주소를 나타내며 파란색은 일반적인 주소를 노란색은 타거래소 하돌렛이거나 더 이상 트랜지션이 없어 추적이 마무리된 상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적 결과에 대해 모니터링 주소 자동 등록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서빙함으로써 흐름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입니다. 감사하게도 보이스피싱 해킹으로 업비트 고객분들의 250억 이상의 피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사례들과 같고 그러한 사례들의 보존 금액이 쌓인 결과입니다. 출금 시도 시에 블락한 경우가 250억 이상이고 피해가 이미 나간 경우에 해당 자금을 추적해 자금 동결 협조 등 통해 환급한 경우가 92억 이상입니다. 지금도 피해 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저희 차단 시스템 또한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AI를 현업에서 활용해 가치를 창출한 좋은 사례로 기사로도 다수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는 저희 관련 CS 부서 임직원들, 관련 개발팀, 운영팀 등 많은 분들께서 고생하신 결과이고 그 고생들을 시스템에 녹여서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AI FDS 시스템을 활용한 경찰과의 공주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경찰 측의 요청을 받아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서 분석하시는 마약 관련 지갑 주소와 트랜잭션이 연관되어 있는 지갑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FDS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비트 내부의 범죄를 예방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주하는 등 선순환하는 구조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공격으로부터 고객분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두나무 FDI팀의 소민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